도파링 챌린지 커퍼링 챌린지 도파링 챌린지 도파링 챌린지 오 먼지 아 힘들어 I'm an rich boy 전에 어떤 situation 너 아님 너만 Perpetition 여러분 자기 전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찾아온 칠들이면 또 되기죠 방 아무튼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천러씨 헤이 킹헤드 지금 눈 굴리고 있어 진짜 오늘 인스타 만들었다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엔시티 드림의 데뷔 6주년 스페셜 라이브 엔시티 드림 6th anniversary가 시작되는데요 네 저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살이 된 엔시티 드림의 마크입니다 25살 아니에요? 장윤씨? 24살이야 재미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좋아요 잘 자요 반갑습니다 여섯 살 남진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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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랑 시진이랑 대화한 거였어 방금 뭐야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내 지성 프라이게입니다 지성 프라이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잇 KH 천 너 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 아이디어 넣은 건가요? 그 천 이건 너 아이디어였어? 내가 보냈잖아요 천 너라고 지성씨 이제와서 발 얹지 않으시네요 지성아 지금 자기소개 타임이거든요 숟가락 빼실게요 이런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맞아요 그 파자마를 입고 네 라이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아니요 카메라 우리 안 잡아줘 해야 돼 저희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니까 기타리스트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네 여러분 기타리스트도 마이크 채워줘요 너무 늦은 밤이죠 어? 늦은 저녁에 기타 연주곡 한 곡 듣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연주 감상하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해찬입니다 열심히 했다 해찬아 나 진짜 재미는 없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잘했어 노력사 노력 진짜 노력사 네 바로 내일 8월 25일 우리 NST Dream 데뷔 6주년을 12시 땡 하자마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늦은 시간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고 와 와 슬로건 흔들어 맞아요 슬로건 와 네 이게 뭐지 어 여러분 혹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나온 썸네이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거 나 썸네이 그림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지성씨 썸네이 그림 있었어? 나 내가 왜냐면 라이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썸네이를 못 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린 거였어 어 이건가? 안 보인다 아 어? 그린 기억이 맞아 우리가 그렸어 이거 우리가 그렸다고? 기억이 우리가 6을 그렸기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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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거 6 근데 각자 설명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누가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제가 그린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너무 오래전에 그려서 익숙하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린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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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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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나라고? 자 맨 위에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런진 그 오른쪽 재민 그 오른쪽 재노 그 밑에 철로 왼쪽 헷짠이 그 위에 마크 그 위에 지성이입니다 어 언제 그렸지? 나 진짜 이상하게 그렸다 아 옛날에 잘 그렸는데? 저 6 지성이 6은 지성이 6인 건 알겠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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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테리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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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을 각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네 2016년 8월 25일에 저희가 데뷔를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을 함께한 저희 멤버들과 시즈니는 정말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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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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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수 없는 사이 아니 끝까지 읽어주셔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때려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천러 씨 맞아요 바로 저희가 들고 있는 좋은데 바로 이거 때려야 뗄 수 없는 시즈니는 6년을 함께한 땡땡땡 사이 땡땡땡 사이 땡땡땡은 우리가 쓴 거고 맞아요 해찬 씨 어떻게 썼어요 저요 6년을 함께한 0과 1 사이 시즈니와 함께한 7 드림과 시즈니는 6년을 함께한 0과 1 사이 0과 1 사이가 어떤 보통 이제 1순위 혹은 0순위 라고 하잖아요 딱 그 사이에 있다는 말씀인거죠 0.5 0.5 라기 보다는 애매한데요 그 위에 있는거죠 0.7이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있다고 0.8? 그러니까 그 위에 있다고 0.9 0.01 그러니까 그 위에 있다고 0.91 0.91 그 위에 있어 0.91 그 위에 알았어 알았어 이런 이과 그리고 7 곱하기 6이 뭐예요? 42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걸 노린거죠 그걸 또 노렸다 와 진짜 딱딱 들어맞았어요 역시 오늘은 될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명 한번 다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77, 49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죠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굳이 굳이 의미 부일려고 하면 다 의미 있게 나와 모든 걸 명언이다 하려고 하면 다 나와 각자 슬로건 한 명씩 하면서 쓴 이유 뭐 이런 거 저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중하고 고마운 프렌즈 보여주면서 소중하고 고마운 프렌즈 프렌즈 소중하고 고마운 프렌즈 에이 에이 네 시성파크 저는요 어 철드링과 시즈니는 6년을 함께한 소년과 소녀 사이 에이 까마디로 아주 로맨틱하게 썼구만 소년과 소녀 사이 내가 이거 딱 봤을 때 노래 가사인가?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 보고 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 글씨를 이제 써보니까 너무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른쪽에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연습한 곳 잘 썼지 이건 잘 썼지 첫 번째가 나왔다 이건 잘 썼지 이런 런쥔씨 저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즈니와 드림을 6년 동안 함께한 절친사이라고 했어요 절친사이네 아 네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린 절친 같은 존재 절친 제노씨 맞춰보세요 어? 뭐라고 적은 거야?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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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다 럿? 맞춰보세요 봐봐 봐봐 네 맞춰줄게 수학은 또 내지 이과로 가면 안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잠깐만 잠깐만 아 밖에 2ategore 수학이 제 재단 재료 2도 2도 x 4 2도 2 도 2 우리 사이는 42 2도 2 2 곱하기는 2. 실드림과 시신이는 육란을 함께한 2.C 아니야, 2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수 둘 수 둘도 없는 사이 맞아요 헐 둘도 없는 사이 아 무슨 놀래 근데 네가 생각해서 한 거야 나 원래 푹한 사람이야 야, 잘했다 잘했다 너가 인터넷에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이 둘 섭씨 도 없는 아 아 는 이꼴 아니, 형 천재인데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한 거야? 잘했다 네 저희와 시진이는 둘도 없는 사이 둘도 없는, 둘도 없는 건 무슨 뜻이야? 대박이다 둘도 없다고? 그냥 irreplaceable 그러니까 둘도 없는 거야 둘도 없는 거야? 둘도 없어, 시진이와 제노는 둘도 없는 거지 그냥 그냥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이 아, 둘밖에 없다 재민 씨 재민 씨 지금 자고 있어서 저부터 할게 일단 아이, 저 ASMR 하려고 ASMR 하려고 ASMR 하려고 재민 씨 지금 지금 화면에 허리 다 나오거든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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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거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 섹슈한 엉덩이가 마음에 안 들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요? 재민 씨, 우리 그래도 머리가 약간 육준호이니까 설명해주세요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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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봐도 여기로 갔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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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초콜릿 다잉? 초록빛 바로 이해 되죠? 초록빛 아 초록빛 사이 아, 초록빛 사이 시신이도 쩔어준다는 의미로 아, 쩔어주는 사이 아, 쩔어주는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쩔어주는 사이 우리는 오케이 되게 다들 정성껏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신이는 근데 지성아, 누나는 소녀가 아니 아, 소녀인거에요 소녀인거에요 소녀밤은 소녀인거에요 으랑 같이 있으면 누구든 소녀입니다 런쥔, 음이탈, 플리즈 가보자는거지, 해찬아 아, 미안, 미안 절친 베프 친구야 아, 네, 저희 또 제작진분들께서 마이크, 소미랑 또 일부러 자무색이랑 맞춘거지 궁금하다는데 어? 어? 마크형 헐! 런쥔이도 핑크네 나 이제 알았어 어, 뭐야 런쥔이만 왜 눈 있어? 어, 나만 눈인데? 어? 런쥔 팬 난 하얀색이죠 런쥔이 형 팬 그럴 수 있어, 런쥔이 티셔츠 아, 티셔츠 아, 티셔츠 눈 여기 있어 아이고 뗐어? 그걸 뗐냐? 에노야 네 네, 그래가지고 엔시티 드림의 데뷔 6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투나잇 이즈 더 나잇 투나잇 이즈 더 나잇 투나잇 이즈 더 나잇 오늘 밤은 왠지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마구 드는데요 약간 라디오 디제이가 그쵸, 약간 신뢰한 느낌 근데 좋아 근데 약간 저번 저번 우리 콘텐츠 찍을 때도 그랬잖아 우리 이제 너무 약간 대놓고 읽지 말고 진짜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보자고 연기죠 진짜 약간 연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말한 듯이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이 말하고 싶은 듯 하고 싶은 느낌으로 이 대사를 해보자고 워 워 워 워 워 오케이 근데 우리 이번에 한번 라디오 촬영 한번 해볼까? 아냐 아냐 이번 진짜 그냥 진짜 우리 얘기하고 싶은 대로 약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오케이 우리 시즈니도 추억 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렛츠고! 아니 지금 밤 좀 늦었는데 아직 안 떠나고 뭐 하냐고 하시냐예요 스쿨! 뭐 하냐고 하시네요 그럼 더 늦기 전에 얼른 추억 여행 떠나볼까요? 황영이 가자! 진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죠 어우 이 밤에 처음으로 떠나볼 추억 여행은 이름하여 반대로 하지 시즈니를 디즈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멘트의 주인공을 찾아라 빠밤 오우 나 삐팜으로 보냈어 아 근데 멘트 주인공을 찾기 전에 이거 하나 찍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 잡고 멤버들 향해 여러분 저희 NCT DREAM의 유일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좋아 좋아 저희 NCT DREAM이 뭐가 문제냐면 이것보다 마크 형이 얘기하는 거에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활동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우리 시즈니들의 기억에 남았을까 궁금해가지고 시즈니들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와우 근데 그걸 그냥 바로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시즈니의 마음을 저격한 요 멘트를 말하는 멤버가 과연 누굴지 우리 다 같이 추리해 보고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호호호 좋았어요 솔직히 좋았어 알지 좋아요 네 여기 뒤에 있습니다 Remember DREAM 자 첫 번째로 어떻게 꺼내볼까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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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어? 꺼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꺼내요 한 번 들고 가면 될 거에요 여기서 그거 없어 그거 아 김쳤어 자 여기에 어 여기에는 역대 NCT DREAM이 뭐 라이브 방송 콘텐츠 등에서 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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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왜 누가 들었어 이거 이거를 꼽아야 돼 그렇지 넣어요 자 역대 저희가 네 멘트 하세요 자 멘트 없는데요 이제 하네요 판넬에 적힌 이 멘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멤버가 했는지 한 번 추측하는 시간을 하나씩 하나씩 하자 그거 누구야? 다 알아 남자는 할 일 해야 되니까 애교합시다 나 이거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면 아 맞춰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합시다 우리는 모여 있을 때 가장 강하다 누구야 오 이거 누구지? 마크 형 아닌가? 내가 얘기했어 마크 형 아니면 제노일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지성이 약간 이런 오글걸리 멘트 지성이 난 말 잘 안 돼 지성이 한 표현 지성 아니면 마크야 나야? 사람 이런 감성 오글걸리고 약간 짜증날라 그런 멘트 마크 아니야? 야 야 야 이거 지성이로 가자 마크 아니야 야 지성이로 가 지성이로 가 자 그럼 지성이 자 가겠습니다 아 이것만 기억이 없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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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두구 두구 지성 빠밤 아 아 아 아 아 내가 마크 형이랑 보고 배운 거라니까 아 그러면 카메라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이 멘트를 얘들아 지시니 우리는 모여 있을 때가 제일 강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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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네가 하는 것 중에 나 그거 제일 좋아했어 그 나는 꿈을 꾸지 않아 드림이니까 내가 한 번 더 해줘 와 왜 왜 형 시상식에서 아 인터뷰 때 아 깜짝아 깜짝이야 아 네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그거 우리 나 꿈을 꾸 한 번 해줘 야 근데 전 와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 여기 있네 아 안 했네 야 그럼 그것부터 그냥 뜯을게 아니 철 그래 이것부터 뜯어 아 이것 그냥 뜯을게 말 나왔으니까 저는 오케이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깨어 있을 때도 드림이니까요 자 마크 씨 와 잠깐만 근데 자 마크 씨 뭔가 멋있다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드림이니까요 하하하하하 악몽이다 네 수염 수염 이마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때문이야 자 솔직히 야 솔직히 짜증나는데 좋아 자 다음 멘트 뭐야 남자는 할 일 해야 되니까 애교합시다 이건 너무 너가 봐도 너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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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야 이게 선생님이지 이게 우리 그때 주가 하나 나왔었나 그래서 내가 이 말 했다고 했는데 주가 하나야 나 언제 이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이거 언제 했었지? 아니 나였어 나였는데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였는데 언제였는지 전혀 내가 이런 말 했는지 몰랐어 자 해보겠습니다 더 확실한 건 방송이었어 네 남자는 할 일 해야 되니까 애교합시다 머리 천러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지금 현재 현재 천러로서는 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었어 왜 이 말을 했어? 너의 과거야 다시 가릴게요 가려주세요 다시 가려주세요 다시 가려주세요 네 천러야 정신 차려 자 아 이건 알지 한 달 뒤에 여기서 봐요 는 누군가요? 뭐야 이건 제노 형이죠 제노야? 사실 어디 어디 아 맞다 맞다 이제 이번에 서울 페스타 행사를 갔었을 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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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가 그 우리 콘서트 하는 장소였거든요 맞다 네 맞다 알 라잇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때 저런 말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까지 새벽까지 통화하면 짝사랑일까요? 난 이것도 알아 과연 그게? 와 뭐야 이거? 뭐 이런 멘트가 있어? 이게 라디오에서 한 말이에요 지성인가 봐 약간 이거 지성이야 나 런지니 라디오 디제이가 런지니 이런 말 이런 말 솔직히 한번 보자 새벽까지 통화하면 짝사랑일까요? 과연 그게?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지성이 느낌 난다 약간 이거 런지니 형이야 런지니 형 아니 런지니 아니면 지성이야 이거 솔직히 런지니 지성 런지니 지성 런지니 지성 둘 중 오프답니다 새벽까지 통화하면 짝사랑일까요? 과연 그게 의미할 런지니 선생님께서 뭔가 설레 아 동서울에서 했구나 뭔가 설레 이게 사연이 있었어 그분이 짝사랑하는 그 분이랑 이제 새벽까지 통화를 했었대 자주 근데 이제 그게 자기만 좋아하는 감정으로 끝났었대 그래서 이 사연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새벽까지 통화하면 짝사랑일 수 없지 그러네 야 그러네 잘 잘했다 이 말 잘했다 아니 새벽까지 통화했는데 짝사랑일 수 없어 박수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라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왜냐면 안 하면 평생 후회하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거절당해도 후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 아 해찬이 있네 자 해찬 아 제가 얘기했네요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여기 제가 누가 봐도 재민이 당연하죠 재민이지 그 때 라이브 때 뜯어도 제가 누가 봐도 재민이 아 네 불편한데 저 두 번째 거 좀 떼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두 번째 거 살짝 불편해요 살짝 아 이거 말고 왕자 나재민 선생님께서 왕자 나재민 네 재민씨 지금 뒤통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민씨 오늘도 혹시 잘생기셨나요? 오늘은 귀엽죠 확실하시네 오마이갓 아 오늘 아이선씨 오늘 머리 귀엽긴 해 아 진짜 약간 열 바퀴 난다 괜찮아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저는 튼튼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요 난 이것도 아 이거 박지성이지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지성이지 많이 아프니까 그때 한 뜬 우리 그때 지성이 그 성인이 될 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나인데 버블이야? 아니 영상으로 해서 우리 그때 우리 지성이 성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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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윈터 팬미팅이잖아요 그때 영상 편지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때 핑크색 퓨트를 입고 말한 거였어요 맞아 맞아 옆에서 혜찬이 형이 있었고 내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이거 그 성인 지성이 성인 그 콘텐츠에서 그 그 얘 하는 말이 초성화였었죠 여러분을 좋아해요 저는 튼튼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요 병원 박지성 선생님께서 하시면 근데 형 이 말하고 단년도에 다 치고 오케이 웃어? 이건 누구요? 다음 멘트 시즌이 할 수 있죠? 이거 마크 형인데? 이건 진짜 내 입에서 마음 약해지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시즌이 할 수 있죠? 마음 약해지면 노 나 왜 제노다 제노다 이거 약간 제노다 아 제노 형인가? 아 제노 형이다 이거 제노 형이다 이거 아 제노 형이다 맞습니다 언제? 근데 약간 기억이 20년도 1월 16일 네 근육 이재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근육 손을 갖고 와서 제노 씨가 팬분들한테 재민 혼내달라고 그랬더니 하자 속도가 진짜 빠르시다 근데 팬분들이 혼을 못 낸다고 해서 아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 제민이를 혼낼 수 있다고 음 자 자 한번 재현해 보시죠 한번 재현해 볼까요? 근데 하이스 근데 이거는 내가 육성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냥 해주세요 물론 내가 육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타이핑으로 친 거라서 타이핑 한번 쳐주세요 타이핑 한번 볼게요 아니 손이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이야 나이스 박수 아니 아니 그 표정이여 표정도 대연해야 돼 마음 약해지면 노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바로 해볼게요 한번 한번 하자 유 드림 저런 드림장 파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좋아해 아 나 할라 하긴 했는데 하하하하 아 나 애들은 기억할게 하하하하 네 이건 제가 했습니다 천재 이해찬 선생님께서 계속 노력해 근데 계속 노력해 맨날 노력 자 다음은 옛날에는 옛날에 진짜 누나 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기들도 있네 아 박지성 아 이거 누가 봐도 박지성이지 옛날에는 누나 밖에 없었는데 시즌이는 어흔 반응이 어려웠으니까 아 아 그 라이브 아 아 아니 그 라이브에 있었어 펜사인 지성이예요 예스 펜사인은 아 아 아 아 아 자 다음은 전쟁 전쟁 그거 부르면 안 돼 이거 나 기억나 이거 나 기억나 이거 나 그 톤 똑같이 따라 해볼까 근데 근데 이 문제가 전쟁 전쟁을 얘기한 사람이야 그거 부르면 안 돼 전쟁 전쟁은 마크 그거 부르면 안 돼 그거 부르면 안 돼 전쟁 전쟁 그거 부르면 안 돼 뭐야 똑같은 똑같은 이게 아마 그 헬러피처 그때였을 때 그 때 제석진이 우리 진짜 속인 거네요 속였어 근데 그 라이브 그 재방송 그 재방송 나 진짜 몇 번 봤어 너무 웃겨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속이셨네 넷슨씨 너무 웃겼어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다음 타이틀곡 들려드리자 다음 타이틀곡? 나오지도 않아 뭐야 없어 너희 없어 왜 나만 있어? 안 돼 장난입니다 자 다음 아 이거는 아 이것도 봉철라 선생님 제 이마가 좀 예뻐 내꺼 아냐 제 이마가 좀 예뻐 이마 크지 이거 아 이거 런쥔입니다 이마가 좀 예뻐요 제 이마가 좀 예뻐요 네 이거는 뭐 런쥔 선생님이신 거 같은데 맞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활명수 아니 근데 예뻐 근데 이마가 좀 예뻐 아 활명수 활명수 근데 그 아 그 아 그때 그래서 U로 했구나 기억난다 이마가 좀 예뻐 U 근데 이마가 예쁘긴 해 재밌다 이거 활명수 빼 늦게 터진다고? 자 다음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이건 안 듣고 있는데 That's okay Take it easy 이건 약간 그때 언제였지? 너네가 아 우리가 뭐 너무 흥분해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 Take it easy Take it easy 이거 내가 기억해 항상 그랬잖아 이게 언제예요? 어디 작헌이었나? 비트박스 컴백 라이브 최근이네 아 아 여기 있었다 여기 여기서 있었네 아하 자 다음은 저는 왜 이렇게 길어? 저는 여러분들의 아무리 높아도 아 이건 안 읽어도 돼요 다음 거 너구나 너구나 아 진짜로? 아 제노나 읽어줘 저는 여러분들의 부끄럽네 아무리 높아도 삼순이어야 해요 1등이랑 2등은 가족이랑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힐링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의 위로 이런 걸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런쥔 형 같아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은 말이라 생각해 약간 형이 말할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잘했어 너무 잘 얘기했어 나이가 너무 잘 얘기했다 생각해 와 대박 근데 좋은 말이야 진짜 나이가 진짜 얘기 잘했다 생각해 야 좋았어 부끄러울 그런 게 아니네 자 다음은 드림은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운명이죠 어? 방금 나왔던 멘트인데 이거? 때려야 뗄 수 없는 마크 형이다 날 꼭 이런 데 아닌 거 같아 이런 말은 또 마크 형이야 마크 형이야 이건 진짜 마크 형이야 아니 운명 운명이 나왔으니까 마크 형이야 운명이 이 마크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나 이거 기억나는 거 같아 드림은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린 때려야 뗄 수 어 나 이거 어디선가 형한테 들어 아 그런 거 이거 마크 형 맞아 뭐야 재민이 형 같았잖아 재민이 형 같았다니까 내가 너도 몰랐지 몰랐지 내가 재민이 형 뭔가 말해서 너 이런 말 너 이런 말도 알 줄 알아? 방금이지 할로윈 간식 가방 만들기 컨텐츠에서 2021년도 10월 31일 아 그건 귀여워 할로윈 간식 가방 만들기 저랑 같이 찍어 아 너 그때 오징어게임 그때? 아 아 여기서 찍었다 거의 다 여기서 찍었어 어 어 나 좀 감동인데 야 아직도 그 마음이지 나 못 믿어?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 이건 경험 없지만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 해보는 거야 잘 되면 잘 된 거고 잘 못 되면 그냥 해보는 거 아 나 나 나 이거는 철로다 너무 철로다 누가 봐도 나야 네 왕머리 종철로 선생님께서 말씀입니다 와 젓가락 똑같아요 너가 할 말이네 사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도미노가 약간 어 이거 이거 왜냐면 안 하면 아쉬 아쉬움이 남기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은근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네 넥스트 자 도미노가 약간 인생 같아 실패하면 다 무너져 근데 다시 세우는 거지 오 오 오 역시 역시 지성에 대한 문의 아니 너무 아니 뭐뭐뭐가 인생 같아 라는 이 워딩은 이게 밖에 없어 지성일 수밖에 없어 뭘 보고 한 거야? 나는 방금 되게 감동한 게 이거 천지 이것저것에서 한 마리거든 어 아는 사람은 천지 이것저것을 본 사람이야 들은 적이 없어 안 봤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예쁜 그림이 인정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왜 말을 못해 하하하하 확실한 건 저는 신데래요 맞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얘기 잘했다 뭔가 힘든데 이거 멋있는 말이야 괜찮네 들을게요 멋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어허 그 일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되게 약간 런쥔 형 말아 약간 런쥔 형 느낌 런쥔 지성 난 제노 중 한 명 난 제노 나 제노 나 이거 제노야 런쥔 지성 제노 중 한 명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제노야 이거 제노야 제노야 뭐야 파인애플 있어? 나 진짜 제노야 우와 충격 와 아 맞아 재민 형 있었네 재민 형 있었네 알고 있었어? 몰랐다니까 런쥔이 아까 자기소개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잖아 응 아까 자기소개서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제이 아 제이 이거 오디지 콘텐츠에서 나왔던 얘기를 아 그 아이들이랑 응 그때 좀 어른인 척 좀 좀 해봤어요 알았어요 네 어른인 척이래 자 다음 거 지성이가 읽어주세요 3 3일 뒤에 만날래요? 주 주말은 어때요? 여러분을 향한 저희의 사랑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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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효를 알 사람은 이거는 나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제노다 나도 모르겠어 제노다 아 이거 제노다 뭐해 제노야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 스페셜 미니 이벤트에서 했던 말이니까 이벤트로도 한 번 사면 이벤트 제노 이 이 순간 벤 걸어놨어 벤 벤 할 수 있어 벤지 아 잠깐 그 성표 이름이 나오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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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상표 이름이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도 이 생각밖에 안 나 지금 벤 듣고 하하하하하 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제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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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 아니면 벤 벤뜨 먹고 싶다 어 자 아 이 순간 벤 뭐 먹고 싶다 벤 그 그 뚠드기 아 매운 거 어 벤토 먹고 싶다 트 트름 하겠지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배가 아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철아 제일 나쁘다 진짜 약간 늦었어 하하하하 네 넘어갈게요 하하하하 아 이건 오우 캐나다 오우 캐나다 이해찬이죠 이건 아직도 써요 오우 캐나다 아직 써요 2018년도 V LIVE에서 그 우리 아니 2020년 우리 그 지성이 성인 그때 네 아 그런가? 그 디귿 시읗 내가 왜 그랬는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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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엔시티 드림 덜 러브요 그것 때문이죠 내가 내가 엔시티 드림 덜 러브 우리가 한 글자씩 해서 아하 아 두 번이 있구나 근데 내가 보통 그때 한참 덜 러브이라는 말을 막 많이 쓸 때 덜 러브 그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엔시티 드림 덜 러브 했는데 덜 러브? 그럼 이즈러브지 어떻게 덜 러브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아우 캐나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맞아 맞아 재밌다 제 땡땡이라는 인생의 영화에 한 장면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뭐지 이거? 제노 제노 아니 제노 형이야? 와 나 왜 런쥔이 형 같지? 누구야? 정답 제노 누구야? 이러고 재민인 거 아니야? 뭐야? 아니 런쥔이 형 같아 뭐 봐 진우는 제노인걸 진우는 런쥔이 형 봐봐 와 런쥔이 형이라니까? 야 약간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땡땡이라는 땡땔이 뭐야? 런쥔이 런쥔이라는 인생 영화에 한 장면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네 오 아 기억난다 이거는 뭐야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 드림쇼에서 했던 말이야? 더 드림쇼인가? 아니 아니 그냥 드림쇼 마크 있는 드림쇼 아 그러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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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형 없을 때야 18년도면 마크 형 없을 때야 18년도 있을 때지 위그업이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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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나왔어요 레드 선 왜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또 많은 명언을 또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추억 여행 아 진짜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때까지 하는 말 중에 이것보다 훨씬 멋있는 말 많은데 안 써주셔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따로 진행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가 따로 그 클립을 모아서 만들어 놔 알았어 내년에 갔다 두고 다음에 하나 그 하이라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석 씨 네 그리고 또 저희의 말 한마디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식해 주신 이 시즌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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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기억해 주시다니 자 이제 계속해서 추해 추억 추해? 추해? 많이 추해? 추억 여행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추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데뷔 첫 라이브 했던 날 이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사람? 저 기억나요 데뷔일이 언제요? 우리가 막 그 아 T.O.M.에서 했지 네 정답 8월 25일 응 데뷔? 응 그 날이니 딱 2016년 아 T.O.M. 꺼보 것도 타고 한 건가? 맞아 어 맞나? 대박 그 잠옷 있고 맞아 소개되기 와 소름 돋다 맞습니다 2016년 8월 25일 날 했던 라이브가 있었는데 그 때 사실 라이브 할 때도 굉장히 떨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였어가지고 지금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맞아 그때는 솔직히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라이브 했을 때 네 진짜 내 자기소개랑 내 끝 인사 빼고 뭐 무슨 다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뭘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한국어 잘 못 해가지고 그때 아예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그러네 그래서 그냥 호프보드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 듣는 척 하면서 인사하고 갔어요 아 그래서 그 첫 라이브에서 데뷔 무대 마친 소감을 말했던 기억도 났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재민씨 기억 안 나요 바로 데뷔 무대 소감 멘트의 주인공을 찾아라 오 어렵다 빠밤 데뷔 무대 소감 멘트를 보고 누가 한 말인지 맞추면 됩니다 참 쉽네요 이지 네 그러면 이 소감 멘트를 하나씩 보여줄 텐데요 진행은 좀 전에 했던 멘트 주인공 찾기랑 비슷해요 이 소감을 말한 멤버가 누구인 것 같은지 우리끼리 다 같이 얘기한 다음에 한 명을 지목하면 그 멤버가 멘트 보드를 가져가는 걸로 네 정답은 마지막에 확인할 거니까 잘 맞춰보십시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멘트 이겁니다 이렇게 멤버들 형들이랑 같이 첫 무대를 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떨리네요 매우 행복했어요 형들이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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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우 같은 말 안 써 잠깐만 쓸 줄 몰라 근데 나은 거 같아 어 형들이라면 형들이면 최소 천러 지성이 돼 그럼 나는 안 돼?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지성이도 아닌 거 같아 아니 천러 같은데? 천러 같아 매우 행복했어요 나 지성이야 그때도 포함포터 있었다고 한번 봐봐 봐봐 아 지성인가? 진짜로? 천러인데? 그래 나야? 매우? 다 가져가신 다음에 정답을 맞추시라고 하여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못 본 걸로 뭐라고 뭐라고 다 가져가신 다음에 정답을 맞춰 그럼 이거 다른 사람 가져 다른 사람 가져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내 거라고 할게 해찬인 거 같아 해찬 거였구나 해찬이야 아 이때 제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떨려가지고 형은 한 명밖에 없는데 형들이라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이제 책에 나올 것 같은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우라는 말 맞아요 한국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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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오늘 첫 발을 넷 딛은 거잖아요 너무 뜻깊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할까 런쥔이 형 같아 뭐지? 나 아닌 거 같아 이거 할까?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나 그때 첫 발 딛는다라는 단어 아니야? 이거 제노잖아 이거 무조건 누가 봐도 제노 얘들아 너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그런 단어를 알 수도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제노 아니면 제노이야 야 제노는 너 같아 이거 제노야 이거 제노 이거 무조건 제노 아 진짜? 이거 제노야 이거 그냥 제노 이거 아니야 제노 아닌 거 같아 제민인가? 제민이도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제노야 아니 자기 맞을 거 같으면 그냥 가져가 이건 마피아 아니야? 내가 기억해서 그래 봐봐 봐봐 제노야? 제노야? 나 너는 그때 VF 했던 거 내가 그냥 쫙 대사 읊을 수 있어 야 이럴 때 제민이야 아니야 이거 제노 제노 가져가는 걸로 하고 제노인 걸로 하고 다음은 지성이가 읽어주세요 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누가 봐도 마크잖아 일단 길이는 마크 형이야 이거 이때 그 스윙컴 때 말 제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일단 스윙컴은 아시다시피 후보보드로 하는 거여서 좀 떨렸었거든요 막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후보보드로 하니까 좀 떨어질까 봐 실수 많이 할까 봐 그랬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 잘 끝냈고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좀 힘이 났고 너무 좋았고요 시간 초과 앞으로 더 잘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저와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 솔직히 랑 약간 안 선잖아 근데 솔직히 약간 나는 지성이 같기도 했어 이게 나라고? 아니면 솔직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나도 약간 지성이 같네 런진인가? 런진인가? 런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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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나 런진인가? 나도 나 같아 약간 오케이 일단 런진아 가자 가자 아 그래? 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거 너였다 뭐야? 나 진짜 정확히 기억 뒷북이 너무 세게 왔어 꼭 이게 정답을 안 맞춰도 되니까 그냥 다음 한 번 볼게요 나은 것 같다 싶은 가사가 저희가 이렇게 첫방을 했는데 솔직히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후보보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좋게 맞춰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마크 형이야 이거 아 이건 마크다 왜냐면은 솔직히 있고 정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거 마크야 아 이거 마크 형이야 나 기억나 나 진짜 그대로 기억해 진짜 똑똑하다 나 뭔가 이거 말 좋다 다음 저희가 일단 모든 게 다 새로웠기 때문에 설레였고 좋은 경험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 이거 솔직히 해찬 같다 와 이거 진짜 아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게 천러다 이거죠 이거죠 아 이게 내꺼야 그래 그래 이거 천러 나 기억해 정확히 기억해 다음은 오늘 진짜 떨리고 한편으로 설렜는데 우리 마크 형이랑 하고 해찬이가 잘 도와줬어 그래서 한결 수워던 것 야 이게 제노 한결 수월했어요 이거는 재민이 형 아니면 제노 형인데 재민이 줘 지성이지 아닌가? 제노다 아 오케이 이게 내꺼 같아 아 참이 갈아 첫 번째 무대 라서 되게 떨리고 기쁘고 또 또 긴장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되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다 과연 우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한 명씩 공개할까? 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했던 것도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멤버들 형들이랑 같이 첫 무대를 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떨리고 매우 행복했어요 이건 저 맞습니다 어머 어머 왜 우와 그리고 이거 천러씨가 읽어주세요 이건 누굴까? 아니 매우 썼네 그러니까 매우 내가 쓸 줄 알고 아니면 가수 평가를 하지 말라니까 아니면 그 방송 라이브 하기 전에 그때 멘트를 준비했었나? 준비해서 외웠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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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했다 그랬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 아니었어? 그렇게 막 이건 너무 궁금해요 했던 그런 라이브가 난 2018년 전까지 다 올라가기 전에 모든 멘트 다 생각하고 올라가 왜냐면 틀릴까 봐 조심히 잃었어 거기서 거기서 말 안 나올까 뭐 천러씨 네 넘어가도 돼요 저희가 일단 모든 게 다 새로웠기 때문에 설레었고 좋은 경험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노 어? 근데 이거 뭔가 그러니까 진짜 정확히 기억난다니까 이게 제노 진짜로 이건 좀 의외다 오케이 지성이 읽어줘 네 이거는 첫 번째부터 되게 떨리고 기쁘고 제 건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지성인가 봐 아닌가? 이게 형이야 얘들아 우리는 서로 대해 진짜 너무 모른다 그러면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우리 데뷔했을 때는 우리 서로가 아니었어 로봇 뭔가 이제야 약간 형 같아 그러면 다음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제일 긴 거 과연 누굴까 그럼 마크 형이지 그러네 마크 형이라니까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마크 씨가 일단 추임감은 아 일단 아 와 대박 내가 이걸 이걸 걸게 이걸 걸걸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봐 볼게요 나야?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어 해찬이야 누군지 못 알아봤다 아 진짜 뭐 아니 말에 힘이 있다 아니 추임 그 풍선감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있고 풍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나왔어요 잘 말 신중하게 골라서 선택해서 할게요 야 너가 이런 말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첫방을 했는데 솔직히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호보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 생각보다 이거 나다 아 이거 나다 내가 말로 해보니까 나다 이거 기억나? 또 기억나 정확히 근데 그때 확실히 그때 우리 멘트 할 때마다 마크가 1단이라는 말 엄청 써 맞아 근데 일단 저희 너무 더워요 2단 아 이불도 없고 있구나 아 맞아 그러면은 진짜 제노 음 저희가 첫 발을 내딛은 거잖아 이건 누가 봐도 박지성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네 바로 알았어 제노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근데 너 멘트가 좀 짧다? 맨 밑에 어어 나보다 짧아 어어 왜냐면 내가 이때는 약간 너무 소심했어 내가 소심했어 소심했어요 소심했어요 아 이런 말을 했었어 내가 이제 제민이 재밌는 시간이었다 아 지성이 공개했어?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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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와 맞췄어 제민이 다시 읽어주세요 오늘 진짜 떨리고 한편으로는 설레였는데요 잘 도와줘 가지고 한결 수월했어요 야 야 야 야 이거 때문에 다시 읽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크 형 우리 마크 형하고 해찬이가 잘 도와줘 가지고 한결 수월했어요 앉아 알지 기억나지 내가 도와줬던 거 완전 기억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43분이거든요 뭔 소리야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요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요 시간이랑 함께 라이브는 무슨 소리죠 아니 다시 들어봐봐 맞는 말이야 네 시간이와 시간과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시간아 시간아 형 아니 봐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43분이었는데 지금부터 44분이에요 4분이에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이제 44분이에요 이제 44분이에요 네 엔시 드림의 데뷔 6주년을 앞두고 추억이 형을 떠나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자 저희가 6년 동안 함께 온 시즈니들이 아직도 저희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해서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시즈니들의 질문이 무엇이건 무엇이건 무엇이든 무엇이든 대답해 드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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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트재민이네요 자 귀여워요 저기 저렇게 질문이 담겨있는데 한 명씩 각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뽑아보보 이렇게 한 명씩 뽑은 질문에 7명이 다 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 큰 거 뽑을 아 큰 거 안 한 건 아니구나 큰 거에 욕심 부리지 않으신거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데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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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번 드림쇼를 위해 시즈니가 꼭 해야 하는 것 or 챙겨야 하는 것 이번 콘서트 때 시즈니가 꼭 챙겨야 하는 것 일단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감자리 안경 그 드레스 코드를 했었잖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드레스 코드 그대로 해서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음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떤 마음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진짜 너무 재밌고 놀래서 기절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김에 기절만 빼주시네요 그 마음만 그 강하게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 잠시만 잠시만 왜 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 계신 김에 우리 이번 콘서트 스파 한 번 해주세요 춤으로 그냥 진짜 해 진짜 해버려 조금 아 잠깐 잠깐 그냥 해 너무 생각하지 마 그만 너무 생각하지 아 잠시만 잠시만 그만 찍으세요 진짜 하면 어떡하냐 야 좋았어 아 근데 몰라 근데 이건 몰라 이건 몰라 괜찮아 아 보시긴 했어요 이건 몰라 어 괜찮아?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잘했어 이런 건 좋아 괜찮아 재민 씨 질문 야 이거 진짜 좋았다 그건 모르시니까 이러면 야 이 스포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도 하나 해도 되나 이따가 뭘 뭘 해 스포 아냐 안돼 안돼 알았어 넌 진짜 난 진짜 안 돼 난 진짜 안 돼 네 재민 씨 읽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안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엔시 드림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와 재민아 앞으로 어떤 엔시 드림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운명 같은 엔시티 드림과 어떤 궁금합니다 저희는 좀 더 시끄럽고 좀 더 많이 싸우고 좀 더 많이 울고 웃고 하는 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아 귀여워 오마이갓 내 얼굴 보면 볼수록 귀여워 지금 동글동글해가지고 세상에 마크 형은 어떤 드림이 되고 싶어요 오 우리 한 명씩 다 대답해야 돼 어? 저는 일단 한 명씩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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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어지는 그냥 엔시티 드림이 되고 싶어요 뭔가 천국장처럼 맞는 말이야 얼핏드림은 틀린 것 근데 천국장이 진짜 오래될수록 더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좋긴 한데 매주 그리고 어쨌든 천국장도 존재감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천국장으로 가겠습니다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드림은 워낙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냥 멋있어지는 날들만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게 결심하겠습니다 예 연준씨 저는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우주 끝까지 갈 거예요 궁금한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죠 아 근데 지성씨 우주정복 우리 했어요 우주도 가까워 네? 우리 우주정복 했어요 아니죠 아직 안? 아직 지구도 안 아직 지구야? 너무 가까워 연준씨 나한테 그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게 더 많은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우리 한 명씩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할거지 괜찮아 그리고 제노 아 시간 이거는 질문인데 진짜 질문이 우리 이제 질문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돼요 아 제노 질문 너무 좋아 우리 이제 미소년자가 시간 괜찮아요 지금 질문이 뭐였죠? 아 제노 질문 너무 좋아 어떤 드림이 되고 싶나요? 아 집중할게요 지성씨 와 나 이것저것 오래 생각하고 싶은데 NC 드림이 어떤 NC 드림이 되고 오케이 그럼 철로부터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따 이 고민한 결과를 저희 SNS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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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오래 생각하고 아 오케이 바로 말할게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뻔한 말이긴 한데 그 그대로 쓰면 좋겠어요 지금 그 드로잉 추억 성장은 없나요? 성장은 없고요 철로씨 네 철로씨 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요 네 저는 어 약간 생각보다 저희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6주년도 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약간 6주년 될 때는 약간 앞으로 6주년 될 때는 약간 꽉 잡고 있는 긴장감이 풀어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대로 약간 정신을 잡고 정신 차려서 계속 쭉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안 풀렸으면 좋겠어요 오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저는 안 풀렸어요 네 저는 진짜 확실한 말이 눈은 풀려도 되나요? 저희 엔시티 드림은 뭔가 정말 이제 전에는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미래에 그런 약간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팀이었잖아요 맞아요 뭔가 정말 나중에 얘네 정말 잘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걸 원하고 이렇게 온 건데 그렇죠 이제부터 앞으로 쭉 정말 현재 최고인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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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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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게 다음 케민이 질문 아 아 아 제노시 질문 제노시 질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진짜 열받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시즌 시즌 형님 시즈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아 잠깐만요 채민 씨 제대로 읽어주세요 시즌이 얼마만큼 사랑해? 아 시즌이 얼마만큼 사랑해? 아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질문이라고들 하죠 다들 잘 못 대답하면 큰일 난다는 질문이에요 제노 씨 0과 1 그 사이 어디쯤이요? 아 0.5 아 그 위 아니 그 위 아니 그 위 알겠습니다 연준 씨 저도 한번 질문 볼게요 토마토 맛 왜 나는 이런 질문을 아 진짜 시즌이 얼마만큼 사랑해 진짜 토마토 맛 토 맛 토마토 와 토마토 맛에 그 사람 토하는 걸 위에서 토하는 그런 맛인 토마토 와 야 이건 쉽지 나는 형부터 형부터 솔직히 어쩔 때 먹는 건 토마토잖아 토마토 토마토를 먹어야지 그 형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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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는 그래요 난 토마토 근데 토마토 토마토는 약간 썩은 거잖아 왜냐면 썩은 맛 나면 토 맛 나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인데 그냥 토마토 냄새가 토한 그 냄새 진짜 잠깐만 우리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될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걸 거 같아 내가 정리를 해볼게 잠깐만 정리하지마 형 토마토 왜 먹어 아니 조용히 토마토 먹어야지 여기서 끝네 지성아 바로 다음 질문이 내 질문이니까 나만 답하고 갈게 나 진짜 화가 나서 그러는데 저는 여기까지 할게 더 가지 말자 그래도 내 질문 한번 들어줘 네 네 런진씨 저는 그래도 토마토마토를 아니 토마토 토마토마토를 먹겠어요 왓? 왜? 봐봐 이게 근데 이게 토마토 맛있는데 토를 먹는다고? 야 빨리 치저가 이런 질문 읽어줘 토할 테니까 먹을래? 시각과 미각의 차이라고 가볍게 해 가볍게 이 눈이 약한 사람들은 자 에브리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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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콰이엇 잘했어 에브리바디 비 콰이엇 거기까지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토마토마토? 자 천러씨 우리 2시간 날 뻔해서 우리 근데 나 이거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엔시티 드림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오 어디야? 언제야? 아 잠깐만 어디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언제였어? 와우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드림 콘서트 오 아 이번에 그 드림 우리 그 준비하는 우리 드림 그니까 아니 아니 그 그 때 다른 그 팀들이랑도 다 나왔던 다른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했던 그 드림 콘서트 그 때가 나는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아 그때 우리 시즈니들 많아서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뭔가 그 분위기가 약간 좋았어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아니 세민 씨 얘기하고 있잖아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그건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아 근데 그때 물론 시즈니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것도 있었는데 뭔가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이게 이게 아티스트지 아니 아니에요 오마이갓 이게 스마트 아티스트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유가 이거구나 딱 확신이 드는 순간 멋있다 진짜 저는 KCON 할 때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이번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왔어요 이번에도 뭐 있었다며요 자기 자신이 맞아요 나 진짜 내려오고 거짓말 안 치고 내려오고 나 진짜 내려오자마자 매니저한테 하는 말 형 우리 오늘 진짜 멋있었던 거 뭐야 철로 요즘 나랑 똑같다니까 근데 진짜로 혹시 시즈니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해주세요 뭘? 철리가 그거 한번 해줘 그 뭐 뭐라고? 입술 깨물었던 거 싫어 넥스트 뭐야 진짜로 또 못해요 오케이 넥스트 아니 그 입술 깨무는 거 말고 입술 깨무는 거 그 현장 미션이고 내가 멋있었다고 한 게 우리 무대 멋있었고 철라야 철라야 남자가 할 거 해야지 이거 내가 한 말 아니라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음 문제예요 일곱 명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일 마크부터 한 명씩 주로 하는 일? 한 명씩? 와 인사 우리 우리 아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크 씨 알게 되실 거라고 아 나오든가 눈빛 아 나오든가 한 판 또 아니 근데 지금 거의 12시란 말이야 오케이 제미 렛츠고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나왔다 아 한 명씩이야? 그냥 짧게 한 명씩 대답하는 거지 뭐 하찬이 질문 넘어가자 맞아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괜찮아요 충분해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철라 질문인데 나만 했어 그러면 빨리 해 일곱 명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아니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헤어메이크업 그렇지 오케이 제노 그건 맞지 어 연습?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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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연습은 일단 하다니까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어 요즘에 맞아 그리고 와 잠깐만 밥 먹는 걸로 싸우기 이외에 뭐가 있지? 스타일 팀 얘기 안 했어 옷 갈아입기 옷 갈아입는 거 오 철라 과연 옷 갈아입는 거네 준비하고 발렸던 소재 고갈 뭘 많이 하지 우리가? 온다 온다 일곱 명 모였을 때 주로 무대 해요 아 그렇지 오 저는 일곱 명 만났을 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느끼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잘 들었습니다 해찬 씨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해찬 씨 질문 알려주세요 네 근데 잠시만 잠시만요 네 내 질문 끊겼어 어 해찬이 질문하기 전에 아이고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자 해찬 씨 이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아 해찬이 질문까지 딱 후딱 할까요?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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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10시 이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이거 좋아요 진짜로? 네? 이게 어떻게 좋아요 빨리 한 번 더 해 뭐가 처음이야 이게 좋아요 재민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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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연지 씨 우리 나머지 같이 하자 쉬는데요 빨리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왜 시킨 거야 이거 빠진 게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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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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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바로 알겠습니다 와 목 너무 마음에 들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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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вайте 아니 30초나 남았는데 40초나 남았어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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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자 에브리바디 비콰이엇 나보고 웃기만 하는 거야 에브리바디 비콰이엇 목에 가 시간이 없다고 야 야 진짜 시가 없어서 20초 남았어 6살 기념으로 테이크를 준비했는데 지진이 함께 테이크가 왜 이렇게 많아 자 자 자 자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일어나 8 7 6 5 4 4 3 2 1 세팅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당신은 생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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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왜 이렇게 약해? 진짜 엉망진창이야 나 진짜 빡나갈 줄 알았는데 뻥? 이번 라이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렇게 우리 다같이 소원을 빌고 첫 발을 꺼볼까요? 어디 갔어? 사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근데 진짜 다같이 모여요 그래서 다같이 소원 빌고 네 오우 깜짝이야 난 너 아 아니 나 저거 불러 내가 소원까지 빌었습니다 아니야 넌 너의 할 일을 한 것 뿐이야 맞아요 자 자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크 형은 어떻게 해? I can do this all day Make a wish 손을 맞게 Make a wish 하나 다 하나 둘 셋 우우 아 아 진짜 다시 해 아 뭐 하는 거야? 아 세 번 아 지금 이거 세 번 지켰어 아 아 이거 한 번만 해? 야! 아 못하겠어요 갈게 들어가 갈게 잠깐만 완벽해야 돼 예쁘게 불러야 돼요 이미 망우도 당황했어 자기가 세 번는지 몰랐거든요 네 번이야 네 번 약간 미가 녹였어 그래도 지금 약간 당황했어 우아 아 아니 아네 아 이게 안된다매 그때 세 세 세제하는 거야 자 에브리바리 진짜 진짜 해봤자분들 6주년 축하해 하나 둘 셋 우우 아 아 아 이러네 아 아 네 이런 상판이었다 와 역시 드림은 드림은 드림이에요 드림을 했어. 힘이 쫙 빠져 한 번 하면. 그래서 힘이 쫙 빠진 거. 해찬이 질문했어? 아, 됐어, 됐어. 우리 좋아요 했잖아. 나도 우리 좋아요 했잖아. 나 기억이 안 나. 해찬이. 좋아요? 아, 맞아. 하얗게 지나갔어. 네, 자. 뭐 할까요? 제노 씨.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드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내주신 시즈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6등이 형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우리 초 불지 않았나? 와, 소름! 야, 근데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얘가 화났어. 이거 약간 인셉션이야. 우와, 우와. 나 끌게 해. 아, 끌어, 끌어, 끌어. 이건 잘 되네. 어, 끌었을 거야. 네, 사실 시즈니가 질문을 보내준 게 아니라 사실 보내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보면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여기 사진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시즈니가 다시 보고 싶은 엔시티 드림의 인생 드림 컷을 보내준 거래요. 네, 그렇죠. 우리 시즈니들이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데뷔 6년 차 엔시티 드림의 바이브로 2022 버전 인생 드림 컷을 재현해 볼 텐데요. 각자 재현해 보면 좋을 사진들을 한 장씩 골라볼까요? 한 장씩 골라요. 일곱 개 딱. 오케이. 나 이거다. 그래, 나 이거. 나 이거야. 내가 재현을 꺼 골라줄게. 아우 진짜. 괜찮아. 내가 재현을 꺼 골랐어. 재민인데. 자. 내꺼 또? 뭐야 이거 천러의 영화. 나는 이거다 이거지. 진짜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지. 내가 놓고 골랐어. 야 재현아 왜 이렇게. 재현을 꺼 내가 골랐어. 진짜 바보 재현을 꺼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뭐. 나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저거. 형일까요? 아우 이렇게 막고 있어. 저는 진짜 제노. 제노가 이 사진 꼭 해 줬으면 좋겠어. 해 줬으면 좋겠어. 너무 어려워. 누구세요? 5년 전. 자 제노는 특별하게 두 개 할게요. 아니야 나 이미 제노 골랐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나도 골라야 돼? 아 내가 너 골랐어. 아 나도 골라야 되나? 아 나도 골라야 되나? 아 너도 골라야. 아 너도 골라야지. 아 난 이 사진 해야겠다. 으쨰. 아. 아 이거 제노 씨 좀 전달해 주세요. 런지 씨. 아 이거 네. 자 이제 촬영을 해 볼 건데요. 아니 지성 씨 고르세요. 아 그래요? 네. 아우. 사진도 다 골랐죠? 이제 촬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 사진 찍는 건 지난번 라이브 때처럼 우리 시즈니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방송에 실시간으로 나갈 거예요. 뭐야. 야 잘한다. 같이 이게 우리들의 팀워크야. 아 콜레퍼 씨요?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로? 네. 네. 어떻게 찍어볼까요? 네. 제노가 제일 많이 뽑혔으니까 제노부터 할까요? 제노부터. 벌받을 거예요 다들. 요 요. 야 언제 또 붙였어? 누가 붙였어? 뭐야. 이마크 필요해. 제노 씨. 이마크 와야 돼. 아 나 있어? 형 있어. 파파렐레. 가까이서 찍어야겠네. 파파렐레. 이걸로. 절대 응감이네요. 근데 너가 약간. 내가 너의 여기 있어야 되지. 맞아 맞아 맞아. 좀 더 뒤에 있어야겠네. 아 이거 따라야 되는 거구나. 너였어. 딱. 하나 둘 셋. 와.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지성. 처음인 거 같은데? 박지성. 박지성 담요 들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담요 들고 나와. 내가 개인적으로 골랐어. 일단 가봐. 뭔 일이야? 진수 씨 오라고 할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거요? 재질이 너무. 와 이거 진짜. SM 루키즈 때 사진. 내가 처음. 어? 사진 찍혔다. 이게 뭘까? 자. 아. 우리 또 시즈니분들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기타 연주한 곡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 BGM 없으니까 이거 너무 상막하네요. 여기. 어? 기타 어디 갔어? 너 거기. 여기. 마이 기러. 마이 페이크. 기타 여기 있잖아. 그 리모컨이 있어. 여기 있어. 아. 저 소리 나는 기타 안 쳐요.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자. 좋은데? 오케이 다음 날 갈게. 어떻게 날 볼까? 볼까? 깜짝인 맘에. 조아듯. 이게 이. 반짝이지 않아. 7명 다 필요합니다. 내 파트 준비하고 있을게. 아. 이거 그대로 해야 돼? 진짜 손가락 다? 오케이. 나 이 날 진짜 졸렸던 것밖에 기억 안 나. I'm sorry. 내 옆에 누구야? 이거 인사자리? 아 이거 이리 와. 어. 어. 제노가 내 옆에 손. 그 리모컨. 아 내가 갖고 있었어. 난 이때도 떨떠름하게 웃었다. 지성이 제노 옆에 손. 너 눌러줘. 지성이 가운데. 지성이 가운데. 지성이 가운데야? 헐. 제민이가 손. 제민아 손. 잠깐만. 약간 레벨도 맞춰야 돼. 나. 나 없는데. 이거 손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오케이. 쪼을게요? 리모컨. 갈게. 지성 감각 좀 있어야 돼. 떨어져. 오케이. 어떻게 너를 볼까? 볼까. 다음 누구요? 나갈까? 사실 나 이거 뽑았 reboot. 근데 나 이거 조금 다 있었으면 좋겠어. 나 목 풀고 있어 빨리 나 날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초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찍은 사진 오랜만이다 아 이거 하는데 근데 이거 일곱 명에서 다 찍을 거에요 자리 알려주세요 아 나 없구나 아니 이거 한 명으로 리메이크 천러 리메이크 아 진짜 아니 좀 에브리바디 비 과연 그래 그럼 천러도 여기 런쥔이랑 같이 아 이거 자 하나 리모컨 누구야? 아 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됐다 오케이 자 다음 여기까지 불렀지 내 잘못인 거 나나나나 다음 나나나나나나나 왜 힘든 걸까 그 노래 방송 꺼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음악 방송 때 비교실에서 쭈르륵 자는 모습을 찍었나 봐요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거 아이패드 가져갈까요? 자 아 아 누구네 제노 씨 다 있어요 아 바쁜데 제노가 첩 던지에 누워있고요 와 누웠네 뭐 뭐야? 벌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뛰고 이걸? 아이고 이렇게 누워 머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누워 스케일 거짓 다음 주성 그냥 누가 올린 거지? 몰라 도영이 형 너가 끝이야? 이거 재민이 너가 들고 있었어 스케일 거짓 재민아 응? 일단 내려 놓고 으아 이거 뭐야? 누워봐봐 깍게 아 우리가 핫방송때냐? 생각엔 짧아서 내가 불렀어 이거야? 이거 끝이네 이리 와 세 번째야? 나나나 우우 누가 여기 찍어주세요 해찬이 그 다음에 그리고 마크 형 어디 누울까? 조금만 해찬이 형 형은 진짜 여기 눕긴 해야 돼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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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잘 거 같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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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 대기실에서 자는 사진 비성이 내려가 찍어 오늘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찍게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섯 기관종이 좀 내가 생각 없이 이걸 골라버렸어 자 다음 사진 자 다음 어쩌 자 이 두 개 자 다음 누구예요? 또 일곱 명인가요? 다음 누구예요? 오늘 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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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총 열한 명이 있어야 돼 야 이거 저거를 내 사진 어디 갔지? 야 근데 마크 형이 이때랑 달라 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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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달아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마크 형이 와이어 달아야 돼? 들어와 이거 마크 형이 이때랑 몸이 달라 그래서 와이어 와이어 들어와 얘들아 우리 콘서트 해야 돼 닫힌 안 된다 우리 진짜 와이어 달아야 돼 런지니가 열고 런지니 처음 제노 헤찬 헤찬 아 이것부터 하는 거야? 제 이 형이 들고 있어 헤찬이 여기 철로 기성 자 사진 봐봐 내가 이거 내 생각에는 거의 힘이 없었어 내가 그리고 좀만 더 뒤로 하자 우린 뒤로 하자 자리였어 좀만 더 뒤로 하자 그다음에 여기 나 저녁 많이 안 먹었다고 여기 뒤에 있어 아 이거를 나 이때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치울게 치울게 아 너무 좋아 하나 둘 저희가 잡았어요 세 시간 걸렸어요 월천이야 하나 둘 셋 하나면 노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무거워 빨리 일어나 무거워 야 나 떨어질 것 같아 마크 형이 마크 형이 머리 쪽이 무거워서 그래 진짜 무거워 마지막인가 이제? 몇 개 나왔지? 나 나 이제 우리 잠옷 기억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7명 버전으로 찍고 싶어가지고 뭔데요? 어떻게 할게 오케이 다 모여 마크의 사진이 너무 좋다 다 모여 그 사진 스튜디오 춤 할 때 찍은 거라고 언급 한 번 해달래요 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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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모였어? 자 마크 형을 다 안으면 돼요 마크 형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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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부터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오 마크 너무 섹시해 오케이 끝 끝 오케이 오 오 힘들었다 다 했다 나이스 오늘 되게 바쁜 날이에요 맞아요 오 오 오 오케이 천러 씨 사진 했나요? 네? 천러 근데 그게 내가 하나 바꿔 볼게 그건 찍으면 아주 지금 찍으면 못생기게 나올 거 같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각도 아 그 아이들에게 금지인 그거 그거 어때? 너 그 나 몰라 밑에 있는 각도 있잖아 이거 하자 모아서 이렇게 찍는 거 저게 뭐야? 좋아 와 봐봐 이거 무슨 사진 아 약간 세븐센스 그거인가? 봐봐 야 나 왜 저러 그러네 안돼 안돼 이거 하면 안 되고 왜? 이거 이거 다리를 어떻게 예고 멤버지 하면 되잖아 아니 다리가 이거 버틸 수 있어 지금? 뭐 해 안 하고 나 어디 있었는데 아 나 서 있었는데 아 이 정도 마크 형 옆에 여기 있고 야 야 준비 됨 얘기해 마크 형이 쓴 야 야 야 야 그 나 이 뭐야? 여기 여기 그리고 약간 서 있어서 그냥 아 오케이 약간 이렇게 바퀴벌레다 어 놀랬어 아 나 그 우리 그 5, 6, 7, GO 아 오케이 예스 끝 아니 방금 생각나는데 우리 7분 토론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왔잖아 나왔지 나 봤지 그 바 선생 봤어 봤어 아 바닥이 왜 이렇게 다 찍었어요? 다 골랐 다 골랐던 거 찍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찍었던 걸 한번 봐볼게요 봐볼게요 알았어 아 이제 날아가네 힘들어 아 힘들어 이 아이패드 화면이랑 그 같은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보고 있어요 아 화면에서 보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와우 섹시 뭐 뭐 너무 많이 확대해 주지 마 알겠습니다 일단 첫 사진부터 와 우리 사진만으로도 와 엄청 흔들렸어 아무튼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흔들렸는데? 아이패드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봐봐 우리가 흔들렸겠지 흔들렸어 아무튼 귀신이야 귀신이야 잘 나왔나요? 잘 나왔어요? 일단 일단 이렇게 이거 리메이크한 거고 마크 형 어? 잘 나왔죠?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 다 각자 표정들이 자 한 번씩 볼게요 아니 그 화면으로 보면 돼요 네 처음부터 아니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진을 한 번씩 쭉 보는 건데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찍은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첫 번째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누른 거를 이렇게 눌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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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 사진? 아 마크 형 얼굴이 제노랑 마크 형이 이렇게 찍었고요 두 번째는 지성이랑 제노 애기 때 사진처럼 아 근데 나 저 때 진짜 기억난다 근데 세 번째 사진이 그때 우리 칠드림 위고업 때 찍은 거 This is real 그리고 이게 그 필업 사진 지성이 맞아요 그 졸업 사진 졸사 그리고 이때가 우리 음방에서 자고 있을 때 맞아요 아주 귀여운 애기들 이게 제일 잘 찍고 여기 너무 많이 찍었어요 너무 많이 찍었네 아 이거 슬라이드 쇼로 봐야 돼 맞아 아 그리고 이게 졸업식 그 위 형 때 아니 졸업식이 아니라 위 형 때 그 아 이게 타이밍이 안 맞구나 마크 형 들고 찍을 때 그 위 형 때 사진이 있죠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거 이게 뭐예요 근데 아 그 마크 해찬이 형 지금 아 그 리메이크 한 거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우리 은근 제일 힘들었던 누웠던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 그러니까 맞아 아무튼 원래 제일 힘든 게 제일 잘 나와 근데 이제 우리 데뷔 6주년 스페셜 라이브 데뷔한 코너들 다 해봤는데요 지금 이대로 끝 내기엔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오늘을 기념하는 타임 캡슐을 만들고 끝내볼까 해요 타임 캡슐 오 근데 이제 우리 게임 코너가 없다 진짜 우리 게임하면 너무 난장판이니까 진짜 게임 코너 없겠다 차라리 지금 게임을 안 했는데도 이정도 난장판인 거 지금 룩 아라운드 아니 근데 이건 우리가 일단 치우고 확인해야 돼 이거는 게임 원래 치우는 건 막내잖아 지성이가 치우고 그 지난 6년 동안 나 자신 그리고 시즈니에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을 각자 써서 캡슐에 담고 1년 뒤 바로 8월 25일 날 2023년 8월 25일 날 열어보는 걸로 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1 땡인 땡인 근데 2021년 때 2022년 상상 안 되고 근데 지금 2022년인데 2023년이 약간 상상이 안 돼 시간이 진짜 자비가 없어 넘기라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파란색 하고 싶어 오케이 이거 그럼 진짜 1년 뒤에 읽는 걸로 이거 이거 딱 365일 뒤에 읽는 거죠 근데 펜이 없네 근데 우리가 야 야 뭐지 야 한 바다 던져져 야 야 야 야 1년 뒤에 볼 걸 생각하자면 보지 마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기억할 거야 우리 그때 그 2023년 때 공개할 거죠? 아니 지금도 공개는 하죠? 안되지 공개하는 거 안 되지 아 진짜? 어 그때 공개하는 거지 그럼 그때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방송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와 나 생각했어 그럼 방송용으로 써야겠다 그럼 방송용으로 써야겠다 당장 뭘 쓰지? 뭘 쓸까? 뭘 쓸까? 뭘 쓰지? 누구도 안 봐요? 그냥 보시지 않을까? 아 글씨 너무 미안해요 내년에 미리 미안할 게 열고요 그것도 써 난 알고 있는데 난 알고 있는데 잘 썼다 내년에 오늘 이거 보면 지금 생각날 거 아니야? 그니까 맞아요 되게 약간 갑자기 약간 느낌이 이상해 이 고무줄을 사용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거 진짜 스태프들도 보시면 안 되긴 해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진짜 이 통 그대로 계속 1년 동안 간직해야겠다 근데 잃어버리면 내가 보관할게 안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어 아닌 거 같긴 해 안 돼요 저희가 그냥 한 마린 더 해 나 너무 짧 나는 약간 나 약간 난 약간 미션을 썼어 오케이 안 물 그래 오케이 오케이 깨끗이니까 다들 약간 다르게 썼네 오케이 자 던주세요 여기 골 진짜 완전 가능하지 야 야 너 나와봐 어차피 못났는데 더 못났겠어 근데 안 날라간다 고무줄이 있었나요? 어이 고무줄 고무줄 하지마 와 나 진짜 약간 내년에 나 이거 보고 눈물 나올 것 같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이제 진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콘서트 얼마 안 남았다 고무줄 없어 고무줄 없어 고무줄 여기 고무줄 여기 따로 정리해서 버블에 올려주세요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뭔데 뭔데 삐졌어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사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인데 뭐가 어떤 게 더 우리 신인분들이 더 멋있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실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없죠 너가 얘기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스포가 있잖아 write that down write that down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스포가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어떻게 누가 아까 아 예 이미 했어 지금 스포 하기로 했어? 응 아 근데 너무 이거 스포도 너무 진짜 짧게 할 거면 진짜 짧게 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재미없어 이거 지성이 공주 자 그럼 스포 할게요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심한 거는 하지 맙시다 진짜 별로야 근데 그렇게 압비를 해도 몰라 아 혹시 바로 탕방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돼 나 할 거 다 했어 연준이 왜 이렇게 길게 진짜? 아 깜짝아 나 할 거 다 했어 그럼 스포 각자 하나씩 하는 걸로 아니고 근데 아 왜냐면 진짜 스포 우리 이미 너무 많이 했어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진짜 너무 많이 할 거면 아까 마크 형처럼 짧게 할게 너무 많이 할게 알았어 나 그럼 짧고 굵게 할게 나랑 천러는 그만 한 걸로 치고 아니야 아니 우리 읽으면 다 해 근데 스포를? 아 다 해야지 아니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 저거 하려고 했어 나 저거 하려고 했어 야 스포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아니야 그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건 그러면 저거 저거 스포 안 했으면 좋겠다 손 3명 3명 4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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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으면 좋겠다 손 4명 아 센스 없네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래 그래 리더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자 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근데 저는 근데 한 명씩 하는 거 아냐 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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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아 이렇게 아 제일 얄밉지? 아하 젖다 뺏기 얄밉지? 아하하 진짜 얄밉다 오케이 It's in the bottle 우리 진짜 그 우리 얘기하는 화재 계속 약간 계속 아 이제 이제 7명이 다 이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년 뒤에만 이 뚜껑을 여는 걸로 아야야야야 You all are witnesses 오 그럼 저쪽에 그 2022년의 공기가 담겨있는 거야 오 신기하다 마지막 공기 넣어 마지막 공기 넣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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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공기 넣어 진짜 가끔 외계인 같을 때가 진짜 오케이 진짜 이렇게 해서 진짜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12시 넘어서까지 진짜 땡 쳐서 넘어서까지 이렇게 6주년을 함께 축하했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 근데 사실 아 오늘 내 생각에는 이런 라이벌을 이렇게 12시 넘어서까지 한 게 처음 같아요 나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뭔가 재밌어요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딱 데뷔 6주년 소감을 여기 스마일 위에 서서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계속 자 마크 형 박수 왜 자꾸 콘텐츠를 만들어요 아 진짜 무슨 소리야 저기 적혀있어 스마일 위에서 스마일 위에서 오우야 스마일 오늘 세수 좀 해야겠네 네 네 일단 이렇게 써서 해 네 아무튼 이렇게 6주년 6살이 된 실드림을 함께 늦은 시간까지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7명 진짜 6년동안 지켜봐주신 시신이에게 일단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아니다 그냥 내년에 이 시간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가 타임 캡슐에 넣었던 그 메시지를 또 재미있게 행복하게 읽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냥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 또 이제 앞으로 기대할 그리고 너무 설레할 일들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Let's get it Let's get it Happy 6th year anniversary 약간 형 그거 같아 New 자 재민이부터는 그냥 각자 자리에서 할게요 이거지 이거지 아이 방송 잘하네 네 진짜 오늘 진짜 떨리고 한편으론 설레였는데 오 좋았다 이거 좋았다 근데 댄스 있네 마크 형이랑 해찬이가 이건 센스 있게 바꿔야지 사실 오늘도 도와주긴 했거든요 잘못 골랐다 싶지 우리 7 드림이 잘 도와줘 6 드림이 잘 도와줘가지고 한결 수월했어요 NC 드림 잘생기고 귀여운 재민 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6주년 정말 축하하고요 재민이는 항상 잘생길 거고요 나중에 저 타임 캡슐을 열어볼 때도 잘생겼을 거예요 와 이때는 아마 조금 더 섹시해지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 남성미가 이제 올라오죠 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릭스가 이 트램을 안 했거든요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한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 엉짜나요? 딱 이거야 좋긴 한데 딱 이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엔어스 김상달 벌써 6주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6주년 동안 너무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추억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 앞으로 더 소중한 추억들이 계속 많이 많이 쌓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 어 일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드림이 6년 같이 지냈고 쉬는 분들도 만났고 그래서 되게 좋은 많은 추억도 있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 만큼 앞으로도 더 시간을 아끼면서 잘 지금 이 순간을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해준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힐링을 드리는 그런 엔시티 드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저희가 올해 버퍼링하고 비트박스 활동도 했었는데 또 이제 아직 2022년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남은 활동 조금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나는 하루치만 해서 난 벌써 우리 다음 앨범이 기대가 돼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지 좋아 어떤 무대에 만들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서 어 저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무대에 여러분들한테 네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뭐 콘서트에서 봅시다 That's right 저는 아까 타임 캡슐 쓸 때 쓰면서 갑자기 엄청 깊은 생각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 영화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약간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깊은 문제 하나 있어요 Are you happy?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사람한테 행복이랑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년에 내년까지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일을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년에 여기 또 다시 여기서 모이고 재미있게 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오케이 네 저기 서서하세요 솔직히 진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 양심적으로 나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이번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해줄게 나 앉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서서하든 앉아 하든 잘 할 거야 생각하니까 앉아도 될 거 같아 맘 들어 맘 들어 섰으니까 이리로 놔봐 장난했잖아 네 아 6년이란 시간이 사실 진짜로 가끔은 와 벌써 6년이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쩔 때는 진짜 와 이제 6년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사실 동시에 드는 그런 순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뭐 저희 NCT DREA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 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뭔가 그 시간 동안 뭐 처음부터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정말 한 5초 전부터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도 뭐 계실 거고 굉장히 너무 어 많은 그게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무대에 서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정말 큰 힘이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꼭 시즈니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은 저희 7명은 정말 어 어 한 명 한 명 개개인 빠지지 않고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매 순간 매 무대에 임한다는 그걸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약속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엔시티 드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한 정말 그 열정 그 욕심 정말 처음 그때 그 마음 정말 잊지 않고 저희 7명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정말 음 어쩔 때는 따끔한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정말 많은 서포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엔시티 드림으로 남아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 좋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멘트하고 있을 때 보시다가 하품하시는 분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도 있죠 공기가 부족하면 아 팬분들 중에 아 아 어떤 분은 소리를 끄고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소리는 오늘 스페셜 라이브는 특히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의 참여 아주 알차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참여해 주신 시즈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늦은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9월 8일 그리고 9일에서 진행되는 콘서트 The Dream Show 2 In A Dream In A Dream 아주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엄청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고맙나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NCT Dream 데뷔 6주년 스페셜 라이브 Tonight is the night NCT Dream 6th anniversary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7 Dream이 꼭 되고 성장하는 7 Dream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Y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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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엔딩 VGM 엔딩 VGM Okay Turn on the music S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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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여러분 안 잘 거죠? 여러분 안 잘 거잖아요 하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 What just that? 하우 늦은 밤이야 You know 잠들지 못한 거리 네 옆으로 와 너와 포근한 이불 속에 숨어 Oh girl 너만의 하루를 못들 들려줘 알고 싶어 네게만 말해봐 두딧 두딧 네의 틈속 숨소리를 맞춰가 오우 천천히 뭐를 넘기는 손길 따라서 지워가 아무 걱정 말고 운명된 불빛이 커진 도시에 다만 멀리 난 다운구나 손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가자 루아 루아